안녕하십니까 10편 2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은 오리, 오르는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죠. 창세기 1장 3장에 보니까요. 마요메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희오르 했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예희오르. 그것의 오르죠. 예희오르 하니까 빛이 있었는데 여기 쓰는 오리, 오리는 나의 빛이란 뜻이죠. 주님은 나의 빛. 아도나이는 나의 빛. 오리, 나의 빛. 그리고 베이시이. 이슈이는요. 예샤. 예샤는 구원하다. 구원하다. 그래서 이슈이. 이슈이는 나의 구원. 그리고 민미. 민미는요. 보시면 미가 누구죠. 미가 누구죠. 그래서 이 미가 또 앞에 하나 붙었죠. 이것은 from이죠. 예. 누구를 누구로부터. 또는 오브 후죠. 오브 후. 하여튼. 예. 민미는 누구를 이라. 이라는 야레. 야레는 내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또는 존경하다. 경외하다. 야레. 오직 하나님만. 그렇죠. 이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민미 이라. 아도나이. 주님은. 마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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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즈는요. 힘이란 뜻이죠. 마오즈. 그리고 산성. 스트롱홀드. 마오즈. 예. 산성. 또. 강함. 견고함. 보장이 됨. 예. 이런 뜻이 되네요. 마오즈. 하이아이. 하이아이는. 그 하이가요. 하이가. 이게. 에이지는. 삶이란 뜻이죠. 살아있다. 라이프란 뜻이죠. 하이. 라이프. 또 라이브. 어. 어. 그리고. 어. 생명체. 이런 뜻도 되구요. 그래서. 하이. 하이의 요드가 하나 더 붙었죠. 그 때. 그래서. 나의. 그래서. 하이아이. 하이아이.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나의 삶의. 나의 생명의. 마오즈 되십니다. 예. 마오즈. 어. 힘이 되십니다. 되고. 산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 민미. 누구를. 예. 누구를. 예. 에페하드. 에프하드. 에프하드. 파하드. 파하드는. 어. 무서워하다. 두려워다. 떨다. 무서워하겠습니까. 파하드 하겠습니까. 예. 마누라도 안 무서워요. 예. 예. 에프하드. 오직 저는. 어. 아도나이만. 예. 무서워요. 예. 예. 이렇게 하셔야죠. 힘내세요. 그 다음에. 네. 다시. 비크로브. 알라임메메라임메. 레에콜엘베. 베사리. 사라이. 베어이. 오이바일리. 헤마. 하셀어. 베나파루. 예. 2절. 비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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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가라브죠. 가라브. 가라브. 가라브는. 어. 오퍼. 이것은 바치라는 뜻이죠. 바치도. 바치다 는데 가까이 가다 라는 뜻이죠 가라고 가까이 가다 ㄹ하게 가다 가져가다 이런 뜻이구요 그래서 이제 필령으로 쓰일 때 가져오다 드리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죠 가라그가 여기서는 비케로버 에서 이게 칼형 부정사용으로 쓰였네요 왔다가 올 때에 비가 앞에 전치사 베트가 이게 웬 이란 뜻으로 쓰여있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비케로 왔다가 알라이 나에게 나에게 어떤 자가 왔냐면요 음 라이 멜 르 잼 에 르 잼 라아 는요 라아 는 어 악을 행하다 이런 뜻이죠 라아 입을 어프릭트 는 어프릭트 는 어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지스는 이제 라아가 악을 행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멜 르 잼 해서 멜 르 잼 이 어 히필형 분사형 그리고 복수형 맴이 끝에 붙어서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가 나에게 알라이 나에게 그 이유 potentially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정사형죠 아 찾으 cue 깎을 행운 것 같아 고기도 되지만, 내 육체를, 내 살을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살을 뜯어 먹으려고 원수들이 왔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쵸 그래서 왜 저리 나의 살을 뜯어 먹으려고, 먹으려고, 에콜 하려고 왔다 누가? 차라이. 차라이는 원수죠. 차르는 원수도 되구요 좁다는 뜻도 되고 주로 원수죠 그렇지만 이제 또 트러블, 곤란, 어려움들도 되죠 차레, 그래서 나의 원수들이 차라이. 나의 살을 나의 살을 먹으려고 왔다 그리고 또 오예바이, 오예바이는 원수죠 오예바이는 나의 원수 오예브 오예브 리나에게 헤마 카샤루 카샤루는 카샤 카샤는 실족하다 넘어지다 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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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샤루 가셜루는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나팔루는 그들이 넘어졌다 자빠지고 가셜루 또 나팔루는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왔지만 가셜루하고 나팔루 했다 가셜나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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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마치고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큐스파 가셜루는 그들이 가셜루는 그들 가셜루는 그들이 가늘아 3절 임 임은 이쁜데 이게 비록 할지라도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임은 if도 되지만 not도 되고요 일까 아닐까 이런 것도 되고요 할 때에도 되고요 이게 부사거든요 부사니까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할 때에 만일 만일 한다 하더라도 임 타하네 타하네 타하네는 하나 하나 하나는 캠프 진을 치다 진을 치다 그래서 타하네 해서 그녀가 진을 친다고 할지라도 그녀가 원수겠죠 그 원수가 나에게 타하네 임할지라도 마하네 마하네 군대가 하나는 진치다 마하네 마하네 군대 군대가 하네가 마하네 마하네 마하냐 이런 뜻이 우리나라 말 마하노 마하냐 마하네 군대 갔습니다 마하네 아들 마하네 아들 군대 갔습니다 제대했습니다 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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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마하네가 알라이나 에게 탁하네 탁하네 하고 한달째라도 로 안씁니다 이라 이라 이라는 야레 야레 야레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벌벌 떨다 놀라다 두렵다 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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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쿰 일어나사 일어난다 타 미완료 일어날지라도 전쟁이 나에게 임타쿰 할지라도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있었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지 라면도 사놓고 밀가루도 사놓고 그렇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예전에 전쟁 난다고 전쟁 날 수도 있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밀하마는 전쟁이죠 베 조트는 베 브라스 조트죠 조트는 이것이죠 이것을 이것 속에서 아니 내가 아니 아니는 나죠 내가 보태아 보태아는요 그 트러스트하다 바타다 그리고 바타 트러스트도 되고요 또 이게 확신도 돼요 바타 확신합니다 또 안전합니다 시큐어합니다 이런 뜻도 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신만만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전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타 입니다 바타 바타가 보태아 입니다 보태아 여러분 이런 바타가 있습니까 바타가 없을 때가 너무 많죠 자 4절 1 1 1 2 1 1 2 2 2 3 2 1 2 3 2 2 3 1 2 예 읽어볼까요 아하트 아하트는 에카드에서 왔죠 에카드 에카드 인데 에카드가 뒤에 남성이 오면 에카드 지만은 어디 여성이 오면 은 에하트 조 에 하트 그쵸 그래서 아 아 아 하드가 보면은 넘버 에프 에스라고 해놨죠 그쵸 페먼 싱글라 했잖아요 아 한가지 있다 아 한 하나님은 에카드 지만 어 여기 쓴 이제 한가지 할 때 일상력 목숨 아 네 그쵸 뭐가 으 샤레티 샤레티는 샤알 샤알은 어 내가 에스크 하다 샤알은 어 구하다죠 샤아 플러스 이빨 옆에 엘이 붙어 있잖아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쵸 이빨로 어 하나님 앞에 뭐 하겠어요 구하는거죠 하나님 제 이빨 보세요 샤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에스크 하는거에요 샤레티 샤레티는요 내가 구하는 구하였던 아하트 한가지 한가지 메 에트 에스태을 뒤집어 들면 메에 핫트 이기 쓰는 멜 다시 에트 인데 엣등을 올리고 멜는 핫람 인데 무엇을 아 도나 이 아 도나이가 아 도나이께 아니면 메트 아 도나이 아 도나이께 구하는 샤레티 했던 한가지는 오타 오타 오타는 오호 에트 오호 마크 오브 에큐저스티브 마크 오브 에큐스티브 목적어의 표시다 무슨 목적어냐 그것을 3층 단수 전미가 붙었네요 오호 오타 그것을 아바케시 바카시 시크하다 내가 그것을 내가 구하는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아바케시 아바케시 알레비 바카시 알레비 1인칭 미알료 점도 여러가지 붙었네요 그래서 피엘형 광희형 광희형은 강조죠 내가 정말 바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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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 바카시 바카시 시부티 시부티는 야시아브 야시아브는 인헤비턴트 야시아브는 내가 구합니다 야시아브 삽니다 눌러사는거죠 시부티 내가 눌러살게 해주십시오 메 베이트아도나이 주님의 집에서 지금 우리집이 궁전이지만 메 베이트아도나이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집에 그집에 좀 살게 해주세요 저도 죽으면 꼭 좋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메 베이트아도나이 메 베이트아도나이의 시부티 내가 살기를 아바케시 강구합니다 꼭 아버지집에 살게 해주세요 메 베이트아도나이 콜 모든 예메 날들 예메 예메는 날들이죠 요음이잖아요 요음 요음은 날이잖아요 요음은 날들 하이아이 예메 하이아이 하이아이는 하이 하이는 삶이죠 라이프 라이프 이 어 라이프죠 그래서 내 삶에 내 삶에 하이아이 하이아이 야 저도 한번씩 우리도 내가 무슨 내 삶에 무슨 낙이 있으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주님의 메 베이트아도나이 집에 시부티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뭐 세계여행 못 가더라도 그쵸 미국 한번 못 가더라도 그쵸 한 아버지의 집에 라 라 라 하주어트 라 하주어트는 하자 하자 하자는 보다 라는 뜻이에요 하자 하자 보다 바라보다 선택하다 보도록 베 베노암 베노암은요 노암 노암은 은총 아름다움 친절 노암 노암아도나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은총을 보도록 라하조트 그리고 우리 바케 바카르 바카르는 시크 시크는 찾다 구하다 찾다는 말이 여쭙다도 되고요 세번역 지금 보니까 주님과 의논하다 이런 뜻이 된다고 하네요 바카르 헥 헥 헥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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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그분의 헥 상전에서 구하도록 구하도록 그분의 성전안에서 구하도록 지금 다윗이 그분의 헥할 안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분의 안에서 내가 바카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카르 그분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다 하는 말은 기도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KJV에 보니까 인콰이어 인 히즈 템플 이랬네요 인콰이어 바카르 인콰이어 예 인콰이어 여기서도 인콰이어 했네 여기서도 인콰이어 인 히즈 템플 WV 5절 넘어가겠습니다 5절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지네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사람들이 차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차에 캠핑카를 만들어가지고 차박해야 되겠다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고 주님의 집에 헷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키 키 키 뭐 이게 쓰는 왜냐하면 또 되고 할 때에도 되고요 예 이게 쓰는 키가 여러 가지 뜻 있죠 because도 되고요 할 때에도 되고요 이게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조건 시간 양보 이런 게 다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 이체 페네니 이체 페네니는 자판 자판 스토리드 스토리드는 숨기다 저장하다 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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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 페네니 이체 페네니 이체 페네니 그가 나를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또 네 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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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흔 쏘흔 태블네클 초막이죠 초막 장막 그 다음에 덤불 은신처 은신처도 되고요 태블네클도 되고 장막에도 되고요 베스 스코 베스코 스코 스코시라는 그 그거 있죠 초막 초막 베이옵 나레 라 라 는 라 는 이제 악이라는 뜻인데 원수의 날 환난 날 라 가 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한 날에 불행한 날에 괴로운 날에 그래서 운라 힘들고 괴로운데 나를 숨겨주십시오 딱 처박혀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해주세요 야세티레니 야세티레니 사타르 사타르는 숨기다 그리고 감추다 여기 보니까 하이드 하이드 숨기다 시크릿하게 하다 그래서 야세티레니 나를 숨겨주옵소서 나를 세테르 사타르는 백파이팅 백파이팅 백파이팅은 백파이팅도 되고 시크릿죠 시크릿 시크릿 그래 시크릿 비밀한 장소에 시크릿한 장소에 조합이팅 오헬로 그 분의 텐트 속에 바위에 있는 텐트를 찾네요 옐로 메메니는 룸 바위가 많은데 바위 틈에 숨겨 놓으면 원수가 숨을 수도 있는데 바위가 너무 많아서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바위가 다닐까 봐 주로 다윗은 주로 숨었네요 옐로 메메니는 룸 6절 5절 옐로 메메니를 다시한번 다시한번 6절 7절 4절 4절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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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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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다는 것이죠 롯을 롯이 롯을 롯이 롯을 롯이 롯는 머리죠 롯이 롯이 롯에 롯이 롯을 롯이 롯롯 itsت 세비보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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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할로는 오헬 오헬 오헬은 텐트 천막 그때 바브가 붙어서 그분의 장막 오할로 그분의 장막에서 지브에 지브에는 제바 제바는 희생제물 희생제물 새크리파이스를 새크리파이스를 내가 드리겠다는 말이죠 에제베하 자바 동사로 쓰이고 명사 제바 자바를 잡았다는 말이죠 자바를 잡았다 그래서 내가 희생제물을 드린다 희생제물을 어떻게 드리냐면 테루아 테루아는 소리를 치면서 기뻐하는거죠 테루아 소리를 치면서 기뻐한다 아씨라 아씨라는 내가 노래하리라 씨르는 노래 부르다 찬양하다 내가 노래한다 알렙이 붙으면서 내가 노래하리라 테루아 아씨라 아씨라 와 아참메라 아참메라는 짜마르 짜마르도 찬양하리라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아가 붙어서 내가 아참메라 내가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알라도나이 주님께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7절 주님께 노래를 주님께 노래를 들으라 들어주시옵소서 아도나이시여 주님이시여 콜리 나의 목소리를 에케라 내가 부릅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부르짖는 목소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여기서는 이제 갈로에서 웬 눌렀네요 갈로에서 웬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쉬마 들어주시옵소서 탄넨니 탄넨니는 한안 한안은 극률이 여기다 하죠 극률이 한안 한안은 멀시하는 것 자위를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시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것 한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넨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와 안넨니 그리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7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